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11월 15일부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그 시점에 국민의 요구를 해결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을 더 실감할 것이고 민주당은 더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김여사 관련 이슈가 국민대 사이에서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될 경우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옮겨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를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빗대어 표현하며 민심이 민주당에서 떠난다 해도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되 이를 이유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미루지는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전공의 단체 불참을 이유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punto위원입니다.